1. 인심지통 2. 내 사정전, 내 사정전이라. 속마음은 고요하고 한결같게 된다. 3. 신시축기, 신시축이니? 하물면 이것은 사람들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4. 흥융출호, 흥융출호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로 나아가게도 하는 것이다. 5. 기흥영역, 기름영역이? 사람의 기름과 영역은? 6. 유기소소, 유기소소니라. 오직 말이 불러들이는 것들인 것이다. 5. 상의즉탄, 상의즉탄이요. 말을 지나치게 쉽게 하면 불성실하게 되고 5. 상번즉지, 상번즉지하고 지나치게 번거로이하면 지리멸렬하게 되고 6. 이사물로, 이사물로 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면 사물과 어긋나게 되고 6. 출패를 위, 출패를 위하니라. 7. 우리의 어긋나는 말을 하면 위배된 보답이 오게 되나니? 8. 비법부도, 비법부도 하고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 말고 9. 흠재훈사, 흠재훈사하라. 공경하리로다. 이 교훈의 말들을. 9. pourrait 먹고陽 시rée或 음섭을 위하여 10. 역사 crois기 일정ал. 9. 이야기의 기 немнож 공경합니다.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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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